마이크가 너무 맛있는데... 마이크가 너무 맛있어서... 마지막으로 물이 커서... 사이버.. 마이크가 이번에는 푹 시간이 더 많아... 오이크가 너무 좋더라구요... strings 음 음 아 음 음 음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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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참기름 양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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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헉 전반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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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먹으러 왔어요. 두 번째 시간은? 그냥 넣으면 얼마나 더 안가오는 거 같아요. 저는 마요네즈가 이제 먹으러 왔어요. 한 번 더 먹으러 왔어요. 저는 마요네즈가 좀 더 먹으러 왔어요. 그래서 먹으러 왔어요. 이 시간은? 이제 먹으러 왔어요. 그리고 이 시간은? 이 시간은? 나는 다 먹으러 왔어요. 저는 그 시간을 먹으러 왔어요. 아멘 골고루 어구 안 보기 아... 시원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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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음... 음...